마약도 이런 마약이 없다. 대체 무슨 소리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 번만 하고 본업으로 돌아간다던 초심이 온데간데 없고요. 다시 정치권의 줄을 잡으려고 안간심을 쓰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세요. 총선 10개월 앞둔 지금의 여의도 표정이 어떨지요.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 모시고요. 오늘 좀 길게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마약도 이런 마약이 없다. 이거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좀 언급을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이 되면요.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특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고민하고 또 무엇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보다는 국회의원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걸 빚댄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내년 총서를 앞두고 정말 활발하게 뛰어다니시는 분들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여의도에서 짐을 싸겠다. 이렇게 일찌감자 선언한 몇 분이 계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세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저는 짐이 적어서 특별하게 싼 것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는 20대 국회의원이라는 게 전부터 제가 쭉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의 한 연장이었죠. 제가 솔직히 더 이상 국회의원 할 만한 명분도 사실상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대학교 입학한 지도 한 50년 되고 이런 거 제가 좀 모든 걸 좀 마지막으로 좀 할 일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네. 대학으로 돌아가시겠다는 분 계시는데 안 돌아가시는 것 같고요. 이 마은일 권병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에서 한 30명 정도가 내년 총선 지었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를 의회에 진출을 시켜서 그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리 정치의 어떤 일정 부분에 좀 레벨 업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비례대표를 하시면서 현장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비례대표의 취지가 뭐냐는 걸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소선거구 제도로 인해서 정당의 대표성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도 좀 보정하는 의미가 있죠. 크게 보면요. 또 하나는 소선거구 선거로서 당선되기가 어렵지만 어떤 각계의 대표성 상직성을 가진 인물을 국회에 내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문성이라는 게 저는 제가 전부터 좀 느꼈던 거지만 그렇게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하게 되면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국가에 입하자는 게 아니라 그 분야의 로비스트가 되기 쉽죠. 검경 출신이 국회의원 비례에 있게 되면 검경 수사권 때 각자 자기 고향을 대변하고 있고 의사 약사 과거 분업 분쟁했을 때는 의협 출신 비례의표 의원과 약협 출신 비례의표 의원과 왼수가 지는 완전히 국가와 국민의 안정이 없고 자기가 속해 있던 분야의 로비스트가 되는 거죠. 이런 건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과학자 출신 같으면 제가 본 말씀이죠. 그냥 과학기술비 영급이 증가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r&d 엄청 많지만 그냥 제대로 쓰느냐 국회 같으면 제대로 쓰느냐를 갖다가 의원이 검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없고 그냥 자기 고향 과학자 집단을 위해서 무조건 세금 몰아져서 영급이 하자.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하나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예 보면 각종 이익단체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다음에 이만큼 지지를 했으니 우리에게 일정 부분 지분을 줘야 할 거 아니냐 해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원직이 활용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학교 같은 것도 그리고 사립학교법이랄까 또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도 유아교육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업계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가 과연 자기 직능 대표 직능에 부응하는 전문성을 가지고서 국가와 국민에 이발하지 않은가 이것도 저는 좀 의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개혁을 위한 중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비례대표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숫자만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가 무조건 늘리면 우리 정치가 발전한다 저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른바 정당명무제 같은 해에서 비례대표를 확장시키면 무슨 5당 6당이 아니라 7당 8당까지 들어오고 그 당들이 왕왕 유럽에서 또는 이스라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단적 주장을 하는 세력이 원내에 대거 준출합니다. 그러니까 1당 2당보다 더 좋은 의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의원들이 대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비례대표 의원들과 각 정당이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얼마만큼 공정하느냐. 그건 어느 제도에서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은 직접 뽑는 의원실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의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보면 비례대표 의석이 현재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지역구 의원 수는 오히려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적이 시행이 될 경우. 저는 그것도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방 가면 호남이나 경상북도 보면 한 개의 지역구가 군이 4개니까 몇 개씩 있어요. 이렇게 더 줄이게 되면 군 6개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상원을 부둥가해서 인구 하원은 철저하게 인구 비례를 하고 상원은 인기도 늘고 광역대표성.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을 몇 실수로 줄이는 거 저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원 역할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오프닝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베 총리가 일본 참의원 선거 앞두고 지금 이 같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냐라는 얘기 있잖아요. 참의원 같은 이런 의석 의원들 그런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개헌 투기 때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개헌이 무산되버렸죠. 그런데 지역구 말씀하시고 그런데 국회의원들 일상이 너무 좀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하향 상향식 공천 또 지역구 의원들이 집착하기 때문에 유권자 접촉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좋은데 이건 무조건 유권자에 대해서 눈두장 찍고 그냥 스킨십 증가하는 것이 과연 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는 의원이 단 한 명이 있는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면 미국은 의원들이 유권자 활발히 만나지 않습니까? 이른바 타운홀 미팅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셔 가면서 무슨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이슈요. 헬스케어 이민 아프간 전쟁 이런 것 등등등 이거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합니다. 그런 거 일단 테레비 보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역구 국민들 이런 토론은 국회의는 한 명도 없다고 봐요. 그럼 우리 유권자들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상 그러니까 맨날 유권자가 눈도장 찍기 위해서 열심히 다닌다. 다니는 게 뭐냐 하면 기사식당 가서 아침 먹고 또 아침에 게이트볼 모임 가서 인사하고 또 등산버스 가서 인사하고 의원들이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난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의원분들의 또 얘기를 들어본 말이죠.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눈높이에 맞는 지역구민들의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서를 실질적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또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제대로 민심이 어떻다는 걸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되면 그게 지역의 말하자면 지방의원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죠? 국회의원은 국가적 정책과 아젠다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앙당 공천이라는 어떤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개인이 아무리 그런 소신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앙당 공천도 과거처럼 아래에서 내리꽂는 건 많이 줄었죠. 이른바 상향식 공천을 하는데 상향식 공천이니까 이런 걸 더 조장하는 겁니다. 모바일 투표니 여론조사 같은 게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의원들이 그냥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먼 미래를 보고서 국가정책을 고민하고 이런 것은 애당적 불가능하고 현안 문제도 큰 시각으로서 다루는 게 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비례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어떤 지역구에서 재선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러한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이 제대로 재선되는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를 좀 뭔가 순기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보관은 없을까요? 이제 과거에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일단 첫 번째 임기 끝나고 좀 자신질에 속한 정당에서 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공천을 많이 받아서 갔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비리 한 번 하고 강남 서초에 이런 데 공천을 받든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강북이나 강서지역에 받든가 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이 거의 없어져버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이른바 지역구를 두 번째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진출이 확 떨어져 버렸죠. 18대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총선 앞두고 공천 기준 같은 것들을 각 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러 가지 물갈이 회신의 어떤 그런 역할 그런 것들 기대를 이번에 할 수 없겠습니까 여전히? 그중에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정치적 소양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그런 사람 그런 의원도 꽤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의원들마저 재선 진입이 장벽이 높아지는 거. 저는 그런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치를 좀 하나하나 제가 지금 정리한 걸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47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가운데에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고 이 같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번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국당에서는 한 명 또는 두 명 민주당에서는 두 명 세 명 그 정도.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누구라고 제가 만드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같은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래도 당에서도 인정받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좀 지명도도 있고 그리고 또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대충 19대에서 20대 넘었던 숫자랑 비슷하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지역구 재선 확률과 관련된 의원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잠시 좀 숨고를 하고요. 2부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